상재님 진리로 깨어나는 소중한 지금, 증산도 청소년 힐링토크, 깨소금 MC 박채영입니다. 오늘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할 분들을 모셨습니다. 김은진 포정님, 김정란 도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을 대표해서 박주연 도생님, 황하영 도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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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할 주제가 다들 알다시피 역사 왜곡입니다. 아영 도생님, 학교에서 역사 배우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학교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저희가 내신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억지로 암기해서 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연 도생님, 임진왜란 이라는 연도는?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자호라는? 1636년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러니까 이해하면서 배운다기보다는 싫어지게 돼요, 공부가.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학교에서 항상 역사를 배울 때 좀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큰 중요한 사건만 연도나 아니면 어떻게 싸웠고 전법이나 그런 거 이렇게 세세한 부분만 자세하게 외우고 그 외에 큰 틀에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거에 대한 의의가 모두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나라가 이런 큰 틀에서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대부분 공부를 할 때 법적이나 연도나 아니면 무슨 법, 무슨 제도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암기하는 그런 공부법 때문인 것 같은데 정말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선조들의 지혜나 생각,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정말 배워야지 역사를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역사를 배울 때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세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쉽죠. 정리해보자면 역사 과목이라는 게 암기 과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암기 과목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역사 교육도 그런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 100년 전에 일제가 강제로 침탈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민족을 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교육 시책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조상님에 대한 자부심, 조국에 대한 자긍심, 또 뿌리의 역사마저 잘려버린 어떻게 보면 근본이 없는 무근본 교육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제 친구들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뿌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입양된 상태라고 한다면 제 진짜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만큼 뿌리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진짜 선조들의 지혜나 깨달음,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군세기 서문을 보시면 천하만사, 선제지하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천하의 만가지일이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찾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길.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Sana의 정체는 당연히 마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